어딜 가도 시선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멋진 차, 보여드릴까요? 멋있어, 멋있어! 여러분, 이 컬러면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멋있죠? 우리 아이의 첫 차, 이렇게 멋진데 안전하고 튼튼하기까지 한 헤네스 유아 전통차 추천해드릴게요.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급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믿을 수 있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유아 전통차 세계 최초로 탈흥 구동으로 되어 있어서 힘이 좋고요. 정말 좋은 건 우리 아이들이 타는 건데 일단 안전이 제일 먼저 중요하잖아요. 보밀도 우레탄 폰 타이어로 되어 있고 바퀴 4개 모두 다 서스펜션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에게 목에 허리에 주는 충격을 줄여줄 거예요. 그리고 실제 자동차처럼 이렇게 볼밋이 열리고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시간을 짧게, 사용시간을 길게 하실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태블릿으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을 다양하게 해 보실 수가 있어요. 운전하시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. 앞으로, 뒤로, 뒤로, 뒤로. 그리고 아이가 좀 더 크게 되면 수동으로 직접 운전까지 할 수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하실 거예요. 부모도 아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헤네스 전동차입니다. 또 Ind joystick 네네스 전동차 모바Twenty